동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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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안 들어 저기 싫어한다 왜? 다 배워지 안 돼? 가지가지가지 가지 어제 진짜 멀미했다고 찌 벙참 흘렸어 아 불쌍해 아 불쌍해 아 불쌍해 아 불쌍해 아 불쌍ester 좋네 오 너무 예쁘다 아이비씨 수정씨 깔끔하게 bark 맥반석계란 되는 거구요 물수저리 뜨는거죠 out out 안 돼. 왜 이렇게 해봐. 귀여워. 동기 동기 지금 파도 구경하면서. 미쳤다. 미쳤다. 2시 반에 업데이트 됐네. 이렇게. 냉장고에 들어있어요? 냉장고에서 알아서 가져가야. 아 진짜? 정체물을 음료해. 와 미쳤다. 와 벌이다. 아 이렇게 경우로 파는구나. 이제부터 애들이 펜션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. 과자 과자. 제대로 차렸네. 그런지. 네? 아예? 아 네? 오케이. 그래서 저는 설치 전에 수입을 하고eting니다. 파인다. 저녁입니다. 어린이빙! 건배! 우리 막내사원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. 잘 잡았어요? 우리 짠! 짠! 친절하게! 회사생활이 원래 이런겁니다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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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페이가 문명이 아닌거 아시죠? 아! 몰랐어! 원래 이런거에요? 저도 여기서 아민이라고 불러요. 아민? 아바몬드요? 여기서는 이름 전체를 부른다니까 별명을 짓거든요. 아 닉네임! 그래서 우리 조교들도 다 아 모시기 아잉! 진짜? 아! 그럼.. 아잉! 아! 아영인데 아영! 아영! 어째피 아영인데? 아영! 오! 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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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페이크라고 하면 조금 더 친근할 것 같아요. 페이크. 페이크는 그냥 페이크. 클로스. 페이크는 긴 지혜, 민 지혜, 윈 지혜. 클로스. 영 지혜. 페이 지혜. 페이 지혜. 페이 지혜. 대만에 온 지 지금 이틀, 만 이틀. 처음으로 해를 봤어요. 좋은 파도가 기다리기를. 해변이 열렸기를. 날씨. 짠빵. 짠빵? 짠빵. 다 볼 때 뭐였네. 만차, 만차. 11명. 아, 11명이 남겼어. 거의 영어의 한 장면이네. 노래도 아주 그냥. 짜잔. 첫 번째는 아니지만, 첫 번째 서핑 같은 서핑. 너무 예술인데? 나만 잘하면 돼, 이제. 파도는 문제가 없네. 잡으라. 오, 간다. 오오. 가지가. 전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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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